고관절을 딱 이용해야 된다고 스쿼트 어 맞아 이렇게 딱 딱 딱 딱 잠깐만 야 지우가 그러다 자빠지란다 쏙 좋다 쏙 열심히 잘한다 열심히 잘한다 좋다 열심히 잘한다 잘한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사탕바구니를 든 채로 뛰어서 건너시면 됩니다 착지하기 어려운 길을 선택할 경우 성공할 때마다 5개씩 드리고 한 칸마다 5개씩이고요 쉬운 길은 1개씩 드립니다 단 2길 모두 넘어질 때마다 3개씩 차감이 됩니다 징검다리를 다 건넜을 때 바구니에 남은 사탕은 본인 소유가 되니까 그 사탕도 최대한 유지하시면 되고요 튀어나가면 또 날아가는 거구나 여기 저 우리 저기 잠깐만요 큰 거 노리겠어 여기 한 분은 무릎이 좀 안좋으셔가지고 무릎 때문에 늘 고민이신데 괜찮겠소 잠깐만 무릎 보호대를 해주겠소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기 아쉬워 왜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나는 도전창신으로 사오 사오 도전창신? 도전창신? 나는 자 가겄습니다 한탕 벌어오겠소 비눗물 하지 그치 비눗물이 나을텐데 비눗물 하지 아니 근데 나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아니면 내가 먼저 하고요 아 내가 먼저 하리다 어려운 걸로 도전하실 거예요 예 당연하죠 인생 뭐 있습니까 한방 저 잔챙이 뭐 이런거 이런 승부 안합니다 예 자 레츠고 한 발 한 발로 가면 안 되죠 두 발로 한 번에 이거 근데 간단하다 이거 너무 간단하다 이거 이것도 이거 근데 간단하다 이거 너무 간단하다 이거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이거 연아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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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재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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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야 이게 뭐야 끝났는데 아 아니 근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 야 이럴 줄 몰랐네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만화 같다 만화 같다 다시 해 이거 끌어다가 야 이 정도야 아 이 정도야 어 아 이거 재밌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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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화네 야 이거 만화네 야 가만있어 야 가만있어 아 형 가만있어 형 가만있어 형 가만있어 어 괜찮아요 형 조금 많이 해야돼 저 포기할게요 자 떳떳떳 그렇지 역시 개구리가 다르다 역시 역시 개구리 어 잘한다 야 저기가 낫네 저기가 낫네 진짜 좋아 소민아 좋다 좋아 소민아 좋다 응 헤헤헿 자 한 포인트 획득이요 일단 저 사탕은 못 가져간다고 봐야돼요 거의 못 가져가 저거는 못 가져간다고 봐야돼 사탕 끝이야 와 미끄러워 진짜 미끄러워 여긴 뭐 어떻게 했냐 가 가 우와, 밀고 나가는 거 멋있다. 우와, 밀고 나가는 거 멋있다. 우와, 좋아. 우와, 좋아. 바닥 점프하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? 뜨거워, 뜨거. 발바닥 뜨거워. 자, 지효야. 자, 송지효, 송지효 합니다. 다 조용, 조용! 으앙! 사탕 남으셨어요, 사탕. 남았대, 남았대, 지효야. 들어. 그래, 그래. 나 남지도 않았던데. 나 남지도 않았던데. 야, 그냥 얘는 사탕이 지란 게 아니야, 지금. 사탕 따위는 예전이 없어졌어. 아니, 저기서 가. 좀 더 앞으로 가, 누나. 좀 더 앞에서 해. 좀 더 앞에서 해. 좀 더 앞에서 해. 좀 더 앞에서 하라고! 오! 어디 앞에! 야! 시작했다, 오! 도사다, 도사. 왕의 남자다, 왕의 남자. 너 약하게 거기서요, 인마? 여기 와야지. 형이 다 했잖아요. 여기 와야지. 희찬이 부담스러워, 지금. 자, 확인! 하이! 장! 잘하네! 잘하네! 차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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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! 어, 근데 재밌었어. 아, 좋았다, 좋았다. 아, 좋았다. 아, 좋았다. 형, 너무 비치는 거 아니야? 차이야! 차이야! 아! 아, 좋아! 옷, 옷, 옷 빨리. 빨리 딴 거 입어, 딴 거 입어. 뭐가, 이씨! 딴 데 봐, 이씨! 양세찬 씨 플러스 4개요. 아, 그래. 다 많이 왔는데. 빨리, 빨리 입어. 아, 근데 시원하다. 넘어지니까. 동국이 오빠 막 기었으면 좋겠다. 못 걸어가고. 그냥 고관절을 딱 이용해야 된다고. 스쿼트! 어, 맞아. 이렇게 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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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블린 스쿼트! 딱! 저러다 자빠질. 딱! 야, 지호가 그러다 자빠질한다. 이렇게 하는 거야. 점프해서 상체 위로 올려서 아래로 떨어지게. 잘한다, 지호 잘해. 오케이! 좋아요. 갑니다. 첫 번째는 간단해. 점프! 그렇지. 어, 화네! 점프! 그렇지. 어, 화네! 근데 너무 좋아, 오빠가 석이에. 자아! 점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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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! 쏘! 열심히 잘한다! 열심히 잘한다! 열심히 잘한다! 통영의 딸 무섭다! 오 뒷모습 봐 잘하네! 잘하네! 여기가 고비야! 여기가 고비야! 여기가 고비야! 뒤에 하체 봐! 힙 끝내준다! 어디 하체가? 자 가자! 자 가자! 다시! 여긴 쉬워! 이건 어떻게 버텨? 대단하다 대단해! 성공했어! 오케이! 대단하다! 32개 얻으셨어요! 32개! 고맙습니다! 자 여러분 저기 내가 저 이쪽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어! 이거 계속 뿌리면 어떻게 해요! 아 해요!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요! 1효 대잔치 거기서! 타장님! 저희 좀 채우세요! 됐습니다! 자 자 자! 넉넉히 뿌려라! 저 사람한테 뿌리기 없겨! 우리 격조 있는 사람이요! 파이팅! 야 이거 미끄럽겠다! 진짜 미끄러운데 이거? 오오! 해볼 만하네! 진짜 미끄러운데 이거? 오오오! 해볼 만하네! 해볼 만하네! 에이! 갑자기! 자 뛰으세요! 자 뛰으세요! 뛰어! 뛰어! 이게 뭐? 뛰으세요! 자! 으아이씨! 다 떨어졌어! 사탕 떨어졌어! 어차피 사탕 포기해! 사탕 포기야! 한다 해낸다! 오이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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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새끼야! 야 이 새끼야! 야 패티야! 패티 하나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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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게, 야! 음 이쁨! 그 게임! 네! 으아! 아! 네모데라!